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주 평화로운 그런 세상인 같은데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어디서 총격전이 일어났다.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의외에서는 또 어떤 일 때문에 정치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 이런 다툼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툼을 서로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내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내가 조금만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이 정도 이야기면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주장들 그리고 상대의 잘못된 점들을 계속 지적하면 다툼이 결국은 증폭이 돼서 나중에는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와 함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자 오늘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면서 서로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 주장들을 굽히지 않으면서 여러 곳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 말을 이어나가기 이전에 체로키 부족이 있죠 미국에 그 체로키 부족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로서 하는 교육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먼저 볼게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마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두 늑대의 끔찍한 싸움이야. 늑대 한 마리는 두려움, 분노, 시기, 탐욕, 오만, 이기심을 대표하고 다른 하나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관대함 및 믿음을 대표한다. 너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싸움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아버지 그럼 어느 넉대가 이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네가 키운 것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기후위기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분노에 바탕을 한 극단적인 분열과 대결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인류 사이를 급속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교육학 교수인 닥터 피러 콜먼은 자신의 책 The Way Out, How to Overcome Toxic Polarization, 즉 출국, 지독한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책을 쓰고 그 책에서 지금 미국이 아주 위험할 정도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 위에 체로키 부족의 옛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지독한 양극화를 극복하게 한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시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행동, 기술 그리고 역량뿐만 아니라 미국이 다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그룹 및 조직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책의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동의하든 다 동의하지 않든 콜먼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콜먼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 유대인 기관에서 주최한 인종 혐오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자신의 저소를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러자 한 질문자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히스패닉 출신의 어떤 단체 대표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완강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18살 아들을 불러서 야 좀 앉아봐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서로 은성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참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함께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한번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아닌 공통의 눈앞에 펼쳐진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서로 달라지면 같이 있는 공간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점점 분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현대문명이 만드는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독한 양극화가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분열과 대결을 행동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고 인류 전체의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종교전쟁, 나치의 유대인과 소속의 학살, 일본의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학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흑인 학살, 가깝게는 루완다 내전, 코소보 내전, 아예스와 같은 극단 이슬람 순위파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과 분노에 기반한 증오심을 키웠기 때문에 일어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 최대 해지펀드인 브릿지 워럴 소사이어티 설립자 레이 달리오 공동회장은 전 세계의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면 미국이 5년 안에 주요 내전에 준하는 분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30%나 된다고 자기는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들의 선전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이죠. 특히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소수교와 약자들을 증오하고 괴롭히고 사회적 불신을 조정하는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에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휩쓸리지 않고 배격하는 국민적 정서를 만들어내는 일에 사실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 모두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체로키 할아버지의 삶의 지혜에 대한 교육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 분노, 시기, 탐욕, 오만 그리고 이기심을 부채질하고 선동하는 그 모든 것을 키우지 말고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관대함 그리고 믿음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누가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끔찍한 세계적인 전쟁과 대결이 인류를 파괴할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분노와 증오보다는 평화와 사랑 그리고 관대함을 키우는 노력을 우리 모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우리 주위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사태질하면서 목소리를 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평화와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극단주의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격을 하고 우리 커뮤니티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증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아니고 증오심을 붙이고 있다면 체로키 할아버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